안녕하세요. 타이난 셋째 날이고요. 아침밥 먹으러 갑니다. 해가 많이 오프네요. Let's go. Let's go. 오늘 하늘 좋죠? 바닥이 약간 육한 거 보니까 어제 비 왔었나봐요 밤에. 제 아침 밥 준비되고 있어요. 맛있겠다. 그거는 맛이 없을 수 없다. 햄버거에 삼겹살 비비슈가 올라가요. 한 분이서 다 이렇게 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푸짐하긴 푸짐한데 기대는 됩니다. 도짱 나왔어요. 콩물이죠? 순가루 물. 맛있습니다. 아침엔 도짱. 주문한 지 20분 만에 나왔습니다. 슬로우푸드이긴 한데 기대됩니다. 히라죠? 와. 히라니 야채라다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고기 엄청 맛있어요. 삼겹살로 연하게 흙이지 않지만. 아니다. 여기 저거. 이렇게 하면 갑시다. 전구도 써야겠다 안에서 작업하는데 카페로 가야겠어요 좋은 카페 있을까 찾아보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카이나는 확실히 조금만 더워 더워 확실히 더워 아침에는 엄청 덥겠는데 하노이로 갔어야 되나? 재밌죠? 너무 더워서 이거 뭐냐? 너무 좋다 신발 벗어 달라고 해서 그냥 안 떠가지고 그냥 문 열고 방사하시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에어컨이 안되면 더우니까 시원한 곳으로 찾아가야겠어요 이곳은 점심 때워야겠어요 이러면서 에어컨터를 찾는 데가 많지가 않아 타인가봐요 그리고 긴팔 들고 이거 사치 아니에요 타인안에서는 긴팔 들고 카펫 찾는 거 안 했었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아웃드입니다 느낌 있죠? 어제 먹었던 우유면 맛있어 이제 뽑았어요 오늘 조금 다른 메뉴 시키는데 기대해 오늘 메뉴는 깜빵 네 뇨로 깜빵 뇨로 깜빵 뇨로 깜빵 짜잔 이거 여기 다 뭐 먹는 거인가? 응 뭐 먹는 거? 응 뭐 먹는 거? 이것도 다 먹는 거 같은데? 막 아마 그래서 동물에서 끝났습니다 동물에서 끝났습니다 동물에서 끝났습니다 그럼 나는 그걸 우리가 이거 고기는 말린 고기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좀 더 빡빡한 감염이 있어야 그래도 맛있어 아침밥 먹으러 왔어요 오늘도 아침밥부터 먹고 여기 같아요 여기 앉아서 먹으면 되겠다 이거 한국에서는 가끔 어머니들이 콩물 갈아주시잖아요 이거 아침에 먹는 거 좀 좋아요 맛있어 형균이 이거 너무 배고파서 안 돼 맛있어 맛있어 너무 작아서 한 개 더 시켰어요 이거 너무 배고파서 안 돼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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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선생님 맛있는 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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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그래, 그래, 쭈구기 맛있대 주보룩 파타이라고요 파타이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차 보면서 멍 때리면서 밥 먹기 좋네요 그냥 멍해져 쳐다보고 있습니다 재밌죠? 나만 재밌을걸? 갑시다 맛있어요 딴 것보다 가격이 싸다 두 개 먹었는데 발 구우니까 어제 것보다 싸다 여기 샅길이 있나? 잘못하면 못하게 그렇지 샅길 있지? 어? 없다 샅길 없네 이러고 있죠 아저씨 수고하시구요 그냥 올라왔던 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여기 지나갈 때마다 기분 너무 좋아요 꽃들이 향이 싹 나면서 밥 먹으러 가요 오늘은 구글 검색 안하고 그냥 어디 맛있는 데 있는가 보고 갈라고요 여기에 뭔가 맛있는 거 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여기 느낌 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뭐 하는 건지 되게 많아 이건 사단 같은 게 기념품 같은 게 많이 파네요 여기 진짜 기념품 샵 같은 게 많아요 여기 진짜 기념품 샵 같은 게 많아요 여기 거리 되게 느낌 있고 좋다 재밌다 이거 뭐야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Have you ever lost? 재밌는데 여기? To beer or not to be 같은 거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보다 많진 않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아직 퇴근 시간이 안 돼서 그런가 근데 여기는 원래 문 닫은 것도 많으니 한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뭘 좀 먹어야겠다 일단 배가 고파서 뭐 좀 먹어야겠어요 배가 너무 고프네 일찍 얻어가 몸은 취 위시 날씨 좋으면 여행가자 커피숍 여기 또 있다 내일은 여기 와볼까요? 몇 시까지 하자 아 6시 반까지 대만 커피숍들은 되게 문을 일찍 닫는 곳들이 많아요 한 6시? 5시? 막 이렇게 되면 그냥 문을 닫더라고요 사람들이 밤 되면 커피를 안 마셔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길이 있구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 이렇게 재밌다 이게 돌아가면 이제 대충 여기 어느 정도 감이 있어서 지도 안 보고 잘 걸어낸 거예요 이렇게 가면 또 그 집 나오죠 어제 먹었던 미어로미엔 거기 지나가다가 땡기면 또 그냥 들어가야죠 이거 보여요 한국스러운 치킨이었어요 이렇게 반찬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여기서 밥이랑 같이 이렇게 골라먹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 굉장히 현지인 특혜에서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거 한번 시도해 볼래요? 오늘 저녁으로 이렇게 했어 이런 거 어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돼? 내가 이거 75 호떡씨 엄마 탕? 이거 안 이거 안 써? 호떡씨가 아 바다? 그치? 여기 와서 이거 다 먹어도 돼요 알지? 이거지 이거 이거 현지인들 먹는 이런 거 먹어줘야지 잠깐만 75면 얼마야? 이렇게 75면? 35면 28, 75면? 이게 선택할 때 다른 것도 먹고 싶은데 선택을 못하는 그 아쉬움들을 살짝 남겨주고 재밌다 이거 75면 3,000원, 3,100원 정도 끝났죠? 3,100원 이미 끝났죠? 이걸만 쫓아다니면 안 돼 이런 거 먹어야지 이거 맛있다 심지어 맛있어 대박 가지 진짜 맛있다 또 엄마의 손맛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밥 좀 조금만 더 달라고 그래 밥 추가했는데 10원 진짜? 밥에 반찬은 문화권이라 거부감이 전혀 없고 너무 좋아요 한국인 입맛에 다 맞아 과장 안 하고 이거보다 3배 가격하는 다른 음식점보다 여기 반찬 훨씬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그거 어제 먹었던 맛있게 맛있지 거기? 그거면 이거 두 번 먹을 수 있어 여행 오래 해야지 같이 사자 가자 여기 몇든 12분이나 몇든? 몇든? 끓일 아침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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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반쯤 돼서 하시던데요 그리고 저녁 8시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아쉬운 것 먹먹고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찾던 음식 바로 이런 거야 싼데 맛있어 선택지도 많고 고를 수도 있는데 심지어 맛있어 아 이거 너무 좋고 이거 끝났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내일부터 한 물론 또 먹다 보면 연속으로 계속 먹으면 물리겠지만 제가 뭐 타이난에 계속 살거나 이거 또 다우슝으로 가야 되니까 가기 전까지 도시락 러쉬를 꼭 때리다가 그리고 다우슝 다우슝으로 도시락 잣도 찾아야 돼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런 게 진짜 맛있데요 싼 데 맛있데 선택지가 있다 크흐 이거죠 아우 너무 만족하죠 지금? 너무 만족하겠죠? 내일부터는 또 오는 거고 어제 그 도시락집 오늘은 친구한테 이리 왔어요 아침밥 먹어야죠? 아 내일부터는 그냥 아침 잠도 중이라고 특별하게 땡기 시작했어요 그냥 저거를 2포트에 세팅해놓고서 아이고 밥 먹는 약정돼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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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인데 대만이니까 나이차를 사먹어봐야 돼 여기서 파는 거 왠지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볼래 저거 나이 배 정주 나이차 빙가 정주 나이차 다 배 빙가 쇼아 쇼아 쇼가 카카 이봐 빙가 낙 낙 하쥬 낙 낙 하쥬 에이? 에이? 짜멀 하쥬 또 있다 빙쥬 아이차 아아 아 크었다 근데 진짜 크네요 미쳤어요 대박 살찌겠다 대만 돈으로 60달러니까 사르비 24 2400원 아니면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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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퀄리티가 아주 좋아보여요 assa 오늘 아침에 어제 하쥬 하쥬 뭐 아니 마이스네 아이윰 하고싶 하쥬 いる 아이쓸 마이콸 호시 하쥬 나는 마이콸